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은 장안의 화제 팝핑보바 스토르베리 딸기죠 망고 이건 망고죠 그리고 리치 리치 그리고 믹스 과일 캔디 이것도 씹어먹어보겠습니다 아주 맛나게 그리고 이건 계란과자 계란과자인데 좀 특이하죠 길어요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예 그러면 잘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맛있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점심은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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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내가 좋아하는게 뼈는 분홍색 대신에 불닭볶음면이 정말 맛있어 뼈는 나만의 원칙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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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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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ypically... 부풀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조금 더 맛있다 고음 바로 밥 고기 소금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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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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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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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